수다 살았다. 개구방두? 사이방 언니 보고있어? 아 보고있어. 마이킴! 마이킴! 살았을 거 같은데? 살았을 거 같은데? 나 이거 기면, 이거 기면 천만 원이야. 아 제발! 벌레인다. 일단 확보내. 아니야, 침대는 딱 생각내야지. 방 들고. 어디로 지를까? B로, B. B로 지르자, B. 하나, 둘, 셋. 나 따라오면 돼. 왼쪽, 스나. 얘나랑 숏가자. 얘나랑 가자. 얘나 여기 봐줘. 얘나 여기 봐줘. 얘나 여기 봐줘. 루시, 루시 숨어있어? 나이스! 아 못뜯겼다. 폭강! 폭강! 설비 폭강하면서! 뛰어 뛰어 뛰어! 제발 뛰어!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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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어? 디노 안 봐도 돼. 개구방 2? 아 보고 있어. 나이스! 나이스! 맞다, 맞다. 나이스! 나이스! 오 너 너무 좋다. 파이팅! 잘 막아보자. 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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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르진 않았다. 반지 하나 더! 예나 있다. 반지 하나 더! 반지 하나! 반자 피해! 나이스! 라스트 스나다! 스나야 이거 안 가도 돼. 오른쪽 공으로 쭉 질러. 설때! 나이스! 아 까비! 아 까비! 총들아 총들아 이제 총들아! 아빠! 아빠! 아 너무 아까운데? 아빠! 아 너무 아까운데? 너무 아까운데? 이걸 주면 뒤로 빼는 게 아닌데? 우리? 뭐 하지? 우리 맵? 뭐 하고 싶어? 드래곤 할래? 드래곤 아니면 토방하자! 응! 두곤 하자! 응! 두곤 하자! 두곤 저기 연습한 거 같긴 한데! 토방 앉아! 토방? 아! 토방한테 토방이 나올 거 같아. 응! 응! 걸 보느라 월샷선 너무 잘 채우는다. 해보자! 맞아! 나 루시 많이 높였었는데. 괜찮아 잘했어! 우리들 다 300만원 확보야 잘하고 있어! 더 열심히 해서 해보자! 파이팅! 센 오픈으로 본다. 이제 칼로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봐. 거기서 이제 왼쪽 선박 뒤에서 세자. 하나 자꾸 뺄 거야. 응! 하나 더 오픈으로 보나? 아예? 오픈인 거 같아. 여기 잡고 왔다 갔어. 삐샷 왔다. 삐샷 가자! 아! 나이스! 아! 나이스! 나이스 삐샷한다! 삐샷 봐줘! 삐샷 봐줘! 삐샷 봐줘야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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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샷하나? 삐샷 있다! 나 그냥 헤드라인 잡을 거야. 이 방 하나 누가 봐줘야 돼. 이 방 아예 질러줘도 좋아해. 다 보고 있어. 이거 삐샷으로 올 것 같은데? 아! 잡았고. 나이스! 걸 뻔히! 뭐야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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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대기! 대기 대기! 대기! 패션 대기! 오, 대기! 절대 가지마. 삐샷 누구였어? 다프다프다프. 삐 뛰어! 삐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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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틴다! 경기야! 이거 방에 있는 거야? 어, 수빈이 있어. 폭폭폭! 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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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방에서 센샷만 봐줘. 럭드 알려줘 럭드 어 거기 없는 거나 봐줘 오른쪽은 에임 어 어 쟀다 왔어? 나이스! 나이스! 잘했어 잘했어 얘 전진 안 보이고 누나랑 누나 전진 보도록 하자 누나랑 어 가만히 다녀? 나이스 잘했어 전진 안 보인다 끈여! 가자 어 그럼 더 있단 게 뒤에 맞춘 거야 이제 삼각대 뒤에 언니 폭 폭 폭 폭 빼야 돼 이럴 때 센 도화 질어줌 좋아 우리 에이 작업하고 있거든 이럴 때 센 도화 질어줌 좋아 우리 에이 작업하고 있거든 얘네 에이벅우셔서 센 3명 들어가 볼래? 센 3명 들어가 볼래? B쇼새 하나 있었어 에이 작업 에이 작업 에이 작업 에이 작업 에이 작업 엑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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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설해봐 가서 우리 철기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슛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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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지금 이대로만 하면 돼 나이스 오!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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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푸방이 존나 때네 걸프놈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 우리 오더가 미쳤어 어 사기자리구나 예나야 너가 알려줬거든 어 내가 온다 하면 까면 돼 응 와 나이스 아필 됐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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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럭럭 럭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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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사운드? 라스트 센이다 야 어딘지 몰랐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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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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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금 살짝 말렸거든? 우리가 계속 단단하게 하고 안 싸워주고 쟤네 말리게 하면은 무조건 이길까? 1승 2층 올라갔다 얘네가 사무실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아 그러고 2층 찔자 2층 찔자 2층 찔자 3층 찔도 빼 3층 찔도 빼 앞이에요 볼 vale 공개 건bereal 중 호오 개끝하나? 폭t 다 빠진다 1몸 dia Milli 우리가 차렷해 사망 좋아 1분 아, 야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시간 없어, 시간 없어! 예나, 예나 설하자! 예나가 설하고 땡지아 잡으러 가! 마지막, 마지막! 나 잡았다, 잡았다! 나도 같이 낙할게! 2층 콜 줄게! 2층 거의 반이라 생각해! 방 잡고 낙하자! 3컨뒤! 그렇지! 2층 뛰어! 잠깐 아는 대로, 왼쪽만 봐! 1분 해! 1분 해! 절대! 전남, 전남, 전남! 예나, 종종둔아, 1분! 1분 아래, 전남 아래! 전남 아래? A설, A설 안 돼! 막서리야, 럭디야! 이거 A로 가! 왼쪽 왔다, 왼쪽! 설대, 설대! 나이스, 나이스, 굿굿굿! 아, 나 심장! 다 모여봐, 이제 다, 걸프 누나도 모여, 이제! 예나, 예나 해봐! 혼자 하는 거야, 나머지는 다 대기! 녹디, 녹디, 녹디! 녹강, 녹강, 녹강!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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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! 천천히, 천천히! 예나 빼, 예나 빼! 3컨뒤 나 클리어 확인했어! 롱 개최줘! 예나 쏙 가자! 예나 쏙 가자! 나머지 다 대기, 나머지 다 대기! 나머지 다 대기, 나머지 다 대기! 대기! 아, 미안해! 다 P1이 왔어! 오른쪽! 1대자, 1대자! 1대, 1대, 1대! 오른쪽이야, 오른쪽! 다 뛰어, 다 뛰어! 1분, 1분, 1분! 머리 하나, 머리둘, 머리둘! 1분둘, 1분둘! 1분, 1분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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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개포해! 개포해! 나이스! 센스 미쳤다! 루시 언니! 1분둘! 1분둘! 순화도 순화도? 다 마가보자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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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0만원! 700만원! 빨리, 나 왜 이렇게 해! 얘네, 스타일 알지? 나이스! 작업이야, 작업이야! 작업이야, 작업이야! 언니, 내가 폭태기! 아, 있어! 땡기 뭐야? 얘네, 정면, 정면 달게! 아, 그렇지! 센스가! 그 거야! 정면, 크리아! 아니야? 정면, 없어! 패스 하나? 아, 패스가 아니라! 나이스! 1필 반, 1필 반! Jon phải! 크리아웃! 패스! 나이스! 나이스 1락 억음 이겨용 나이스 소리 질러 나이스 너무 잘한다 진짜 우리 팀 너무 잘했다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진짜 다 잘했어 어 태현아 네 형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생했다 상금 700만원 혹시 어떻게 나누실지 얘기가 됐을까요? 저게 애들 다죠? 애들 왜? 애들 그거 너가야 왜? 왜? 우리 팀 다 했는데 형이 100만원 우리 팀 다 했는데 우리 팀 지쳐도 돼 인정 그래도 인정 인정 그렇게 할까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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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100에 600 가져 600 600 나누자 형님 100에 120만원 이렇게 120씩 네 알겠습니다 멋있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다 잘했다 근데 진짜 다 잘했어 고생했어 우리 팀 너무 잘했어 우리 팀 사랑해 우리 팀 너무 잘했다 고생했어 다 잘했어 우와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천라운드 크포 졌을 때 조금 좀 쫄렸는데 배 승승 크흐흐 크흐흐흫 우리 부르는 아름다운 소리로 енить 너전할 때 плох honeys 장르 gadgets 막 pernah 오늘은 Barrie 잘 먹고 그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